오늘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부천시 심곡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당구교실에 갔다 왔는데요 1시간은 레슨하고 나머지 한 3, 40분 정도 회원분들하고 게임을 치다가 보니까 이런 배치에서 쓰리쿠션을 치는데 회전을 사용해서 치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는 걸 보고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공과 일목적구가 좀 멀리 있는 경우가 많죠 쓰리쿠션을 치다 보면 그리고 지금과 같이 쿠션을 먼저 쳐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구적으로 회전을 사용해서 치면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계산의 기본은 무회전이다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쿠션을 먼저 쳐서 이 공을 맞출 때 뭔가 계산을 해서 맞춰야 조금이나마 정확해질 텐데 그 계산의 모든 계산의 기본 그거는 무회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회전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써 있는데 뱅크샷을 시도할 때는 무회전으로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불필요한 회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회전을 사용하는 순간 일단 계산이 복잡해지죠 얼마만큼의 회전을 사용해야 할지도 문제거니와 여기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투팁에 회전을 줬다 했을 때 이만큼 꺾일지 이만큼 꺾일지 이만큼 꺾일지 예측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무회전이라면 회전이 없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입사각과 나오는 반사각이 같아야 되는 게 무회전이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무회전으로 쳤다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알기 쉽죠 물론 배치에 따라서는 회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는 회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치에서 회전이 필요한가 회전이 의미가 없는가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여기에 와서 보면 됩니다 여기에 와서 이 방향에 와서 흰 공으로 쿠션을 먼저 쳐서 원쿠션, 투쿠션 맞고 빨간 공 맞고 쓰리쿠션 맞고 득점이 돼야 쓰리쿠션인데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어쨌거나 내 흰 공은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원쿠션으로 넣어치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목표 지점은 여기죠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 여기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맞고 공이 여기를 향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을 향해서 공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 지점은 여기구나 목표 지점은 여기구나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흰 공의 중심과 여기와의 절반은 여기죠 그것의 대칭점은 여기죠 여기를 치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무회전으로 치면 그러면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실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여기를 향해서 치면 이렇게 나온다 12시 방향 투팁의 장점으로 이게 아니었네요 계산이 잘못됐을까요? 다시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이 방향에서 목표 지점은 이렇게 가서 여기에 맞아야 되니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의 절반은 이것과 이것의 절반은 여기죠 여기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해서 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특별히 숫자를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치만 원리만 이해하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회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가 반드시 회전이 필요할까요? 이 경우는 무회전으로 쳐도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회전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공이 빨간 공이 대회전을 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 예를 들면 노란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럼 대회전 못 치잖아요 앞돌리기 대회전 못 치죠 이랬을 경우에는 회전을 사용하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에서 회전이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를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내 공이다 했을 때 무회전이면 자칫하면 이렇게 안 맞고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 이 방향에서 쳤을 때 이게 득점이 되려면 아주 얇은 두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공은 여기에 있으니까 회전을 사용해서 치면 각도가 이렇게 가야겠죠 회전에 의해서 이런 각도가 되겠죠 이런 각도가 되면 그냥 평범한 두께가 맞아도 이 빨간 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전의 선택은 여기에 와서 생각해보면 두 번째 빨간 공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있을 땐 회전이 있는 게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배치는 되돌아오기를 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두께가 너무 얇아서 쉽지 않겠네요 얇은 두께를 치워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평범한 두께를 쳐서 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뱅크샷을 치는 것보다 되돌아오기를 치는 게 좀 더 쉬운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점 분들하고 오늘 게임을 치면서 느꼈던 쓰리쿠션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고요